We're trying to explain to my team that we can't win if we play together. 게임이 질병이란 얘기가 아냐. 사람 다섯이 모여서 질병이란 거야. 분, 재응공, 광거라, 유언 외, 고시, 소비, 고안 또는 보성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스크의 종류, 보건용 다스크, 코어핀, 소사가 상실화. 이거 뭐? 뭐야, 이게? KF94 늘 주름, 더스트 케어,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사중구조, 밀착성, 반드고리, 식약처, 히가, 국내 생산. 중국산인데 우리나라 것처럼 해놓은 것 같아. 착용 방법까지는 맞는데. 다스크가 코와 털을 거매도록 안면대 다초다. 미라꾼용 고라이 금어 무기를 고강서진다. 영, 송역, 송과학으로 코 밀착 부문어 코에 필착되도록 콜물물 논리쿤다. 영세로 데스크 견세를 감여고 공기도 누설 세그하면서 연년에 일착되도록 조정한다. 위비감은 책연으로 착용제야 마스착 용 효과를 최대라 할 수 있다. 이건 깜포지트. 수전 유후 지동 사용하여 달러 홀기를 강상다용 그 위에 작용나지 말겠. 마스크 면적에 오명되었을 따위는 사용하지 맬 것.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 것. 면대를 그리뜨리거나 변형하여 사용하지 말 것. 착용 후 데스크의 표면을 만지지 맬 것. 엄선화, 호휴기, 샘멜간, 제트, 제트, 환자, 어린이, 노역자 등이 아니네. 동 마스크 착용으로 호흥미, 물겐한 경우 탐용을 정지하시고 풀요시 역사 액전 전웅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게? 어쩌면 이렇게 되지? 번역이? 리스닝 테스트 A. 하이 B. 처음만 어 코스 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 들려. 갑자기 샬라샬라 그래요. 로망은 두음법칙으로 노망이라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해버려. 실장님이 20대 술집 여자가 자기 좋아하는 것 같다는데 고민하고 있어. 낭만이 없으면 불가능한 판단. 20대 술집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낭만 넘치는 시대네요. 착각하고 살면 안 돼. 낭만이 거품경제급이야. 로망과 노망은 한 글자 차이야? 낭만과 오만. 로망과 노망. 발레 선생님이 알려준 살 핵 빼기 방법. 아침 두유 삶은 계란 1 두부. 점심 아무거나 저녁 두유 삶은 계란 2 두부. 이것만 일주일 해도 살 싹 빠진대. 두세번만 해도 효과가 나타난대. 아무나 아무때나 뺄 수 있다는 생각이 늘 마음 편히 치킨게임, 치킨케익, 빵, 피자, 버거, 짜장면, 허거, 양꼬치, 스테이크, 라면 등 먹을 수 있대. 아 일주일만 해도 살이 싹 빠지니까 내가 저 일주일 뭐 나중에 하지 뭐. 아 저거면 다 빠지는데. 치킨 먹자. 오늘은 바람이 너무 춥구나. 무도 따뜻한 녀석들이니 하나를 데려가렴. 포켓몬들은 로켓다니 접수했다. 다 훔쳐갔어요. 로켓다니. 뭐 그래도 이건 비디오 게임이니까요. 그러니 관닥에 넘어갑시. 저 야발도 사채 버리고 가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냥할 때 저런 어떤 매너,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 저 레데리에서 가지고 벗기고 시체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죠. 그래도 야바라, 사냥한 동물 시체는 챙겨가. 진짜 현직 사냥꾼인데. 양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위해 희생된 동물에 대한 예의로 사채는 전부 다 갈무리하는 게 매너라고 한다. 그렇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고양이 싫어하냐면 새를 자꾸 장난감으로 그냥 물어다 죽이니까 죽이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잡은 다음에 시체를 그냥 널부름기 위해서. 친구랑 노래방 가면 위험한 이유? 아 제목 보러요 그냥. 야 이거 사거리에서 이런 과감한 짓 있어 이거. 아니 이거 이거 EBS 다큐멘터리인가? 어. 아 한 정거장만 차마 서울역이잖아. 남형 내리면 바로 화장실이잖아. 야아앙 차마 시부랑 괄약근한 힘을 내. 아. 괄약근한. 아 근데 이런 듯하지 마. 산조님 효과 죽이던데요? 내가 뭐했는데? 누나는 표현하자면 ABCDEFGHIJK야. 무슨 드림인지 한번 보자. adorable, beautiful, cute, delightful, elegant, fashionable, gorgeous, hot. 끽끽끽끽 IJK는 어디갔어? I'm just kidding. 끽끽끽끽. 지산준이라고 밈 다루는 유튜버 있어. 보자마자 써머가 SDS. 밈 없는 키네. 누나는 이라는 거 한 거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럼 남잔데 그죠? 근데 남자가 폰트 이런 거 쓰나요? 나 이거 좀 나만 불편해? 남자가 이런 폰트를 왜 쓰는 걸 쓸 수 있는데. 유튜브 애드블럭 차단을 차단하는 방법? 아 요즘에 유튜브에서 광고 차단 못하게 PC버전으로 보게 되면 저런 거 없애버린다며. 근데 또 나왔나 봐. 리무브 애드블럭 띵스. 차단 로직 존나 무식해서 웃기다. 광고가 보여지는 중이라면 영상 속도를 10배로 고정시키고 볼륨을 0으로 만듬. 스킵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스킵버튼을 누르고 이것을 50미터 50밀리 세컨마다 반복합니다. 아 영상 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광고를? 그래서 10배로 빠르게 해버린 다음에 볼륨을 0으로 만들고 스킵버튼 버튼을 알아서 누르고. 아 광고를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광고를 나오게 했는데 물리적으로 빠르게 돌려버리는 거구나. 저는 광고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봐주시는 걸로 제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 광고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광고가 정말 싫으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써주시면 그 프리미엄에 여러분이 낸 돈을 제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이면 뽀찌가 나한테 와.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한국어의 쩝쩝 어이가 좋다. 싫음, 밥맛 떨어짐, 극혐. 겸상 안함, 못함, 밥값을 못함, 바쁨, 밥은 먹고 해야지, 안부. 밥은 먹고 다니냐? 얌체, 숟가락 얹음, 안짤림, 철밥통, 갑옥, 콩밥. 먹는 거에 진심이야 내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 나는 우리 한국 삶에서 느낀 게 먹을 거 많아서 사람들이 고민한다. 뭐 먹을까 고민하잖아. 그죠? 다른 나라 보면 먹는 거 되게 그냥 간단히 먹어. 미국 보면 미국 점심밥 나오는 거 보잖아?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부모였으면 그거 신고 들어와. 어? 애기들 밥이 이게 뭐냐고. 보면 그냥 빵 한 조각 그냥 뭐 과일 하나 주고 시리얼 좀 주고 끝이잖아. 거기는 감자 으깬 거 좀 주고. 되게 되게 간단하잖아. 밥이. 미국은 연양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참 먹는 거는 진심이야. 난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내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대한민국? 너무 좋다. 뭐 다음에 또 보자, 안부 인사. 다음에 또 밥 한 번 먹자? 안 먹을 거면서. 3년 동안 안 먹고. 라면 먹고 갈래? 그것도 너무 근데 옛날 거 아니야? 요즘에는 멘트 뭐예요?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고 뭐야, 요즘에. 요즘에는 탕으로 먹고 갈래인가? 고양이 보러 올래? 넥플릭스 보고 갈래? 이건가? 다들 몰라. 아, 제가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우리. 아이고, 이거 참 이거. 말스도 얘기한 이론적인 시장 경쟁. 말스. 난 너보다 양지제 상품 같은 가격에 만든다. 그렇다면 나는 생산 과정을 효율화하고 품질을 개선시켜야겠다. 실제 시장 경쟁. 난 콘크리니트에 물 탄다? 난 철근은 빼먹는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이름에 외국어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야지. 누가 누가 더 슈킹을 잘하나. 그 싸움인 것 같아. 약간 용산에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용산이 이제 뭔가,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이 주목을 못 받고, 그냥 막 슈킹하고, 약간 그렇게 막, 해처먹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용산이. 그럼 이제 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져볼 거 아니야. 돈을 못 버니까. 그럼 누가 남겠어요? 슈킹을 많이 한 사람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용산 가보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악덕같이 구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지. 뭔가 양심 챙기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누가 누가 더 슈킹을 잘하나. 나는 우리나라 범죄의 카테고리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다른 나라는 뭐, 미국은 뭐 이렇게 강도사건도 있고, 은행 턴 곳도 있고 많잖아. 되게 물리적인 어떤 강압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사기가 많잖아. 전세 사기 얼마나 많고 막. 콜로 전화 걸어서 사기치고, 주식 사기치고. 사기가 되게 많아, 우리나라는. 뭔가 슈킹을 잘해야 살아났나? 우리나라는? 왜 그 정치인들도 슈킹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슈킹이 나라인가? 누가 너가 더 잘 빼먹나가 중요한.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 씨인데, 제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제 군대 다닐 때 쌀이 이제 보급품으로 나온대요. 쌀이, 먹으라고. 그럼 이제 분대한테 그거 주잖아. 그럼 분대한테 막걸리 한 통 정도 되는 쌀 알을 준대. 그럼 그냥 그게 그대로 와야 되잖아, 분대한테. 근데 행보관이 여기서 이만큼 가져가고, 이게 막걸리 병이에요. 뭐, 이 꽉 차 있었는데, 행보관이 이만큼 가져가고, 뭐, 상사가 이만큼 가져가고, 중사가 이만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이제 그 분대한테 간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전체가 다 분대가 가져갈 건데, 그렇게 빼먹는다는 거지.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산주님도 구독자 슈킹 한 번 하시나요? 아, 진짜 하고 싶은데. 농담이고요. 감촉같이 사라진 단속 카메라, 일주일째 오리무중. 저 카메라가 2700만 원짜리, 야간 카메라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슈킹, 슈킹을 잘해야 했나니까. 이것도 단속 카메라 슈킹하는 거 봐. 어? 그 또 그 개고수 누구야. 그 달나라 코인, 그 문 코인인지 뭔지. 그 자기 엉덩이에 비트코인, 그 USB 넣은 애 있잖아. 해외로 도주 중이네. 루나 코인, 개. 개도 슈킹이잖아. 몽달 귀신의 홍콩 여행 도전기? 뭐 하는 거야? 뭐 해? 뭐 하는 거야? 귀신이 바지를 벗긴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자세가 더해서 벗겨진 건데. 놀랐네요.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치, 맞지? 뭔데? 평범한 VR채 유저래. I am 남자예요. I am 여자예요. 뭐야? 갑자기 뭐야? 아니, 아니, 가다가 뭐, 뭐,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뭐야, 그럼 왜?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아니, 개웃기네. 기습! 기습 공격! 기습! 출처는 고린인 내 늦둥이 동생. 지역마다 차이 있을 수 있대. 키시키키키시라고 웃으면 옛날 사람이고, 키윽키윽키윽키윽 라고 웃으면 요즘 애들이대. 이응, 이응이라고 대답하면 옛날 사람이고, 이렇게나, 어어 또는 에, 예 라고 대답하면 요즘 애들. 자매품, 왜요? 라고 대답하면 옛날 사람. 왜요? 라고 말하면 요즘 애들. 그냥 대답할 때 이응 빼면 다 되는 듯. 실제로 내 방송에서 저렇게 웃는 사람 있더라고. 이건 아이폰 갤럭시 차이긴 한데 점점점 쓸 때, 점점점 이렇게 쓰면 촌스러워.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 써야 아이폰 자동 수정해주는 공중에 떠있는 말 줄임표로 써야 요즘 애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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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출처는 고딩인 내 늑둥이 동생이래. 지금 고딩인가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할 때가 됐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우준 밀리언 파워. 저게 뭐냐면요, 저게 이제 그 고양이 참치캔인데 저 고양이 참치캔을 여러분 엄청 비려요. 저 냄새 안 맡아도 그, 뭔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먹는 그 동, 동원 참치랑은 느낌이 달라. 어우 나 지금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나도 지금 역겨운데. 저 여자는 그냥 저걸 집어서 보. 애플 이벤트. 이 아이폰의 신기능은 안드로이드에는 몇 년 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애플 유저들. 우와! 디스 인세인! 어! 이건 혁신이야! 역시 스티브 잡스, 역시 팀쿡, 역시 아이폰! 디스 인노베이션! 우와, USB-C 타입 대박이다! 에이저스로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대! 우와! 네, 이렇게까지 까면은 또 이제 아이폰 몰러옵니다. 저 부적을, 부적을 붙여, 부적을 붙여야겠어. 어, 저 부적 있습니다. 저 공격하지 마세요. 아이폰 부적. 집에 아이맥도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 매직 마우스, 매직, 그 뭐죠? 패드라고 해야 하나? 매직 패드?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세트로 다 있어. 절대까지 못하죠? 나 그거 다 있다. 영상 편집용이냐고? 어, 아니요. 가끔씩 거기 위에다가 이제 다 쓴 수건을 올려놔. 수건 많이 뗐어. 아, 아니요. 나도 영상 편집으로 쓰려고 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속이는 거라고. 레이저야? 레이저야. 레이저야. 대체 뭐하니? 인간이 우월하지 않은 이유. 진립보행을 견디지 못하는 척추. 쥐는데 특화되어 있으면서 하중분산역으로, 하중분산역을 떠맡게 된 발바닥. 무슨 식습관을 하던 간인 실시면대로 한 번은 막히게 디자인되어 있는 심혈관. 산모의 골반 뼈보다 굵은 태아의 머리. 출산마자 골반을 억지로 벌리고 자궁구도 찢어야 출산 가능. 분리가 되다만 기도와 식도. 먹는 것과 숨쉬는 걸 동시에 못해 허구한 날 기도 막혀 죽음. 막막을 가리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시신경. 시신경 그림자 보정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것도 있고, 이건가 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간대요, 여기로. 그냥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이게 진화로운 얘기할 때 나오는 거더라고, 이게. 물고기래. 우리 조상이야, 얘가. 여러분 물고기예요. 여러분 피쉬야. 조상님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조상님. 안녕하세요. 조상님은 아임 피쉬예요. 아임 인간이에요. 조상님은 물고기예요. 아임 피쉬예요. 그래서 조상님이 맛있나? 조상님이 맛있는 이유. 물고기가 맛있는 이유. 그러기에 나중에 DNA 같은 거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미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배 아파서 애기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 되면 태아를 그냥 인공 그런 어떤 비닐팩 같은 데서 자라게 만들어서 출사를 하는 거야. 그냥 영화처럼 윤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험들 혹은 DNA 그런 가위 같은 걸 나중에 그냥 쓴다고 치면 그럼 이제 더 건강한 태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근데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했는데 애가 이상하게 태어나 봐 어디 아프거나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죠? 좋은 건 좋은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막 말이 많잖아, 아무튼. 저런 태아의 유전적 요소를 조정하는 기술은 최소한 자폐라든가 심각한 신체적 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바로 잡아주는 용도로만 쓰였으면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원래. 위곱이라고 그 다이어트 약 해외에서 유행하는 약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래 당뇨를 치료하려고 이제 당뇨약을 개발하다가 이거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걸로 살 빠지는 약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다며. 그럼 이제 그럴 수 있지. 자폐 요소 같은 거 줄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수술을 한 애들은 그냥 인간보다 지능이 더 뛰어나거나 뭐 운동신경이 좋다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출 수 있겠냐고 예를 들면, 그죠? 이 DNA 좀 조작을 하니까 삐삐가 일반인보다 한 5, 6cm 더 큰데요? 더 긴데요? 어? 못 참지? 우리 새끼는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체 능력이랑 외모가 다 비슷해지겠네요.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 얼굴들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그 틱톡 필터 이런 거 쓰면은 얼굴이 다 비슷해지잖아.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균형을 수호하고 있다. 우리가 밑에 깔아주고 있는 거야. 악용될 때 악용되더라도 탈모나 노화만 좀 늦춰주는 수준으로 쓰였으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미래를 좀 제가 예지를 한다면 한 몇 세기 뒤 미래를 예지한다면 아마 그런 거가 한 번 딱 한 번만 이게 세간에 이게 한 번 넘어가서 좋은 게 밝혀지거나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을 거야. 특이점이 한 번 올 거야. 이거 한 50년 후에 내 영상 한 번 봐보세요. 아마 그때쯤 되면은 성행하고 있을지도 몰라. 키도 커지고 아이큐도 높아지고 근육질에 이렇게 악용되겠죠? 라고 하는데 이제 악용이 아니고 나중 가면 그럴 수 있어. 나중 가서 우리 후손들은 야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그랬대. 되게 막 악용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 아 그거 참 미개하고 참 옛날 생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후손들은 모르죠 그거는 엄청 옛날에 누가 글 쓴 게 있어. 뭐 화면도 커지고 배터리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 썼는데 댓글에 되게 있냐 이 새끼 하면서 막 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이 된 거잖아. 스키디밥 토일렛과 하츠네미쿠 콜라보네요. 아 아 아 오 예 Would you eat him for 5밀년 달러? Yes Of course Why not Give me that Give me that 무당에 빠진 MZ세대 소주도 콜라도 제로요 무당 무당 아 무당 제로슈가 무당 원조 레카의 묵직한 억으로 뭔가 있네 지금 여러분은 뭐 기레기라고 하거나 막 그러잖아 저는 근데 저는 순배님이에요 순배님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맨날 감탄이야 나는 진짜 배움의 연속이야 이 남자가 레카를 동경하는 이유 순배님들 존경합니다 저거 아무나 못해 저거 능력이야 내가 그러니까 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앞뒤로 빨간 느낌을 붙이고 끝이잖아 ản 이게 왜 비극이라는 거죠 애플 팬스 no what 하하하하 아주 뻔한데 웃기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핫 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으legt 재미있다 재봉하기도 전에 악재 터진 더마블쓰 브리나슨 마블의 환멸 챕진 마블 하기싫다 나도 싫어 나도 브리라슨이 연기하는 캡틴 마블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전망이다 마블이 그를 눈에 띄는 역할로 선정했지만 그가 적박한지는 알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조한납 로빈슨은 근데 애초에 캡틴 마블이 있잖아 너무 서사도 없고 쟤 그냥 뭐랄까 근본이 없어 뭔지 알죠 그냥 짱쎄 나 최고야 하고 그냥 타노스랑 맞짱 끄고 아니 그냥 배우가 호감이고 비호감이고를 떠나서 그냥 캐릭터 자체는 별로 호감이 안가 뭔가 그냥 PC를 위한 그런 캐릭터로 소모해버리는 것 같아 제대로 된 서사를 주지 않아요 나는 그게 좀 그래 아니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하고 좋으면 인어공주도 그렇고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일단 그 도덕적 우월감은 챙기려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개똥같이 만드니까 난 그래서 잔고 분노의 추격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억압받던 흑인들을 딱 보여주면서 카타르시스 땅 얼마나 좋아 그게 진짜 재밌는 거지 재미도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 PC예요 봐주세요 죽으신 것 같아 별 5점이 있으면은 이건 나쁜 거고 이건 평균이고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별 4개까지는 다 쓰레기고 별 5점이면 가짜다 조작이다 4.5점이어야지만 어 여기 먹을만 하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지금 미국 영화계에서 난리난 로튼 토마토 주작 사건이라고 해서 로튼 토마토 여러분 아시나요? 로튼 토마토가 굉장히 영화를 볼지 말지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단 말이야 로튼 토마토가 점수가 높으면 어 재밌다 보다 하고 보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저게 이제 주작 사건 연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평점이라는 게 요즘에는 믿기가 힘들어졌어 왜냐면은 평점을 무시하고 영화계가 그냥 평점 맘대로 해놓고 내 영화 만들었는데 평점이 안 좋으면 안 본단 말이야 그럼 영화계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평점을 좀 좋게만 받으면 사람들이 봐주고 인정해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왜 서구식 보일러를 한국 온돌주법과 접합해 현재 싱봉이들이 쓰는 보일러를 만드신 프랭크 도이드 라이트님 덕분에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이 거품 놈이랑은 다르다 8개월 뒤에 보자 전 이보다 더 둥근 고양이 사진을 찍을 자신 없습니다 끄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띠아인 줄 알았데 완전 동그랗게 말았네 너무 귀엽다 어떡해 멋있다 스물다섯 살 격리 운다 36살 사수 형이 있는데 형이 점심시간에 격리가 매일 앉는자리 방석 들이고 냄새맞는 거 어제 남자친구랑 경양식 돈까스 먹었는데 스프도 있고 밥도 있었음 근데 갑자기 남친이 자기 고등학교 때 급식에 스프 나오면 밥 말아먹는 애들이 있다길래 웃었거든 너무 심하게 뭐라 하는 거야 약간 개밥 같다니 속매스껍다느니 그래서 아니 각자 취향이 있을 수 있지 이러니까 그치? 그러더니 갑자기 스프에 밥 말아먹기 시작해 그치? 아 그게 왜 이렇게 있어 출근 재밌게 하는 법 고가에 삽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가면 됩니다 실제로 고가에 팔고 있죠 야 인마 내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실수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마이 데드 애프터 아이워스 본 내가 태어난 후 내 아빠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I am 실수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수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적입니다 이거 뭔 돈이냐 5천 관? 저게 뭐야 저게? 뭔 돈이에요? 5만 관도 있다고? 네 저게 뭐냐면 망한 거예요 다이로쿠라고 화내했는데 그냥 망한 거야 좋은 거 나온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은 5성 나온 거라 진귀한 물품 팝니다 어서오세요 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원숭이 손을 사고 싶은데요 히히 손을 빌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아 손을 빌고 싶은 건 아니고요 러브젤 큰 거 하나 주세요 왓더밭 히히 히히 배필이죠 던진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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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는데 야 내가 던졌나봐 일로 그리고 던진 다음에 손 보여요? 던진 거거든 지금 그리고 진은 진은 도망가 도망쳐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망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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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버스 캡틴 아메리카네요 캡틴 아메리카는 자기가 이렇게 슈트탄을 감싸고 이렇게 도망가라고 하잖아 하하하하 야 네가 expenditures 하고 난 도망 하하하하 귀여운 꿀벌들 꿀벌 원래 귀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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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어 많이 부딪히는구나 아이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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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붙잡는 거 뭐야? 붙잡는 거 뭐야? 제일 귀엽네 고장나네 귀여워 이터널 리턴 갤러리 지금 PC방에서 30점 잃을 때마다 옷 하나씩 벗는 중이래 다른 사람이 야! 이 PC방 끝자리에 있는 놈이 계속 벗는데 어떡하냐 아 진짜 얼마나 같은 PC방 어떻게 프레임이 여기서 딱 끝나냐 저게 뭐 엄청 위험한 건 아닌데 소리가 심하게 나서 의외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게임 못하면 죄? 사실 죄 아닌 패드립? 죄임 그게 맞는데 판사님 그게 맞는데요 아 제가 정글을 하는데요 제가 탑인데요 개그를 한 번도 안 해줬다니깐요 점상 침착하면 안 됩니다 올해 2023년 CJ 한국영화 배급 흥행 성적표 유령, 카운트, 더문, 천박사, 소년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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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문제도 좀 있다고 봐 넷플릭스 문제라기보단 시대가 바뀐 거죠 영화관을 안 가는 이유가 좀 기다리면은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에 풀리거나 거기서 안 풀리면은 네이버 시리즈1 같은 데서 한 만원 내지 그런 걸로 이렇게 팔아 쿠폰바런스 써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거든 근데 뭐 비싸게 2,3만원에다가 그렇게까지 해서 보냐는 거지 내 말은 한 달만 기다려도 나오는데 약간 그런 느낌 BOD로 너무 금방 나와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옛날에는 아예 볼 방법이 없었거든 진짜 막 6개월이나 1년 후에 나오고 그러니까 먼저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금방 나오는데 뭐 그러고 보니 슬림은 그런 성공하니까 안 나오네 그래 망하면 빨리 풀리고 흥행하면 안 풀어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망하면 빨리 풀리니까 오히려 좋잖아 어? 봐주면 더 늦게 나온다니까? 그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AI가 그린 페페를 숭배하는 마을이래 유쾌한데요? 재밌어 보이는데? 페페가 친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페페를 사랑하는 모임이네 진짜 있을 것 같아 내 말에 그니까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 간 거죠 근데 영화를 볼 때 그 캐스터에서 보고 있었나봐 성인 돌리는 마성의 부위 뭐야? 돈이야? 돈인가 달러인가 봐 달러 아 낚시하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아 낚시하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인간 낚시하는 방법 천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된다 신종 댓글 빌런이래 I edit my comments so you will never know how I got 50k like 댓글 수정했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내가 왜 5만 개의 조약을 받았는지 왜 이런 걸 해? 라고 하겠지만 재밌어 보일 수도 있고 뭐 열 받긴 한데 이걸 유도한 걸 수도 있겠고 LG TV를 사야하는 이유? 스마트폰으로 확대해 봤더니 틀림없이 불이 난 거였어요 현장 도착한 소방대원들 허탈을 왜? 누가 봐도 불 난 현장이나 신고했는데 TV 화질이 너무 좋았어 생긴 오해였다 아... LG 거다 LG 바이럴 LG TV 불먹하다가 아 요즘에 이런 거 해 놓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가면 저렇게 돼 있어 진짜 있어 한 시간짜리 영상인데 그냥 이렇게 불이야! 불이야! 여보세요 왜 핸드폰에 불이 났어요? 응만 노팻존 노키즈존에 이은 노 탕후루존 탕후루 절대 반입 금지 제 생각에는 탕후루가 뭐 어디 가면은 그... 뭐 떠나지면은 그게 끈적끈적해서 막 더러울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먹고나서 꼬치도 이상한데 버려두고 입에 걸레 문 페인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냥 밉진 않대 그 갠신 게임에서 계속 옆에서 막 말 많은 꼬마애가 있어요 근데 사이버펑크의 존 윅 형님이 그렇다 이거죠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고 하는 페인먼이나 흡연 마렵다고 담배 좀 펴달라고 하는 존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 야라삭아 죽여버리고 싶다 페인먼 그게 무슨 소리니? 아 죽여버리고 싶다고 아 담배 땡기네 하면서 맞아 맞아 손흥민 갤럭시 워치광고 한입 베어문 사과를 믹서기로 갈아 마셨다 아 애플 까는 거야 혹시? 솔직히 아이패드랑 워치는 애플 게 더 좋긴 한 거 같아 갤럭시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있습니다 부정 부정 갤럭시 워치 호우 갤럭시 워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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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투어인데 월드투어가 아니라는 거구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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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관관이네 송하 노아 관관이 아니고 과관이야 멍청어 하핳 하하 네 어 캡처하고 있던거 어떻게 알았지 He know what I'm doing 이래 내가 뭐하고 있는지 알고 있대 들켰다 캡처한거 들켰다 하하 하하 저기요 뭐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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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